아직도 저작권 잘 모르겠어? 저작권 책이나 인터넷 찾지 말랬지 편하고 쉽게 집중해서 딱 90분 만에 저작권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무료로 직접 찾아가지고 알려주고 레드팬처럼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반복 또 반복 그러다보면 머리에서 저작권이 툭 나도 모르게 툭툭 처음엔 나도 살만했지 지금은 음악 저작권만 알던 초보들이 이제 저작권 등록까지 하면서 자기만의 저작물이 툭 사회문화 발전 1위 그게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서비스야 저작권 언제까지 머리 아플래? 쉽게 배우자 너에게 진짜 필요한 저작권을 공부해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네 야 저작권 뭐 녹지 않아? 네